피치다 안보이다 이거 안보이네 어우 거 개좋은데? 포징기 포징기 나는 삼동 나 삼동 삼동 끝에 왼쪽 파란핑 누구? 파란핑.. 난데? 형이에요? 빨간핑 누구야? 냉동이구나? 나 안이네? 그럼 나 이동 그럼 나 2-2동 어 나 3-2동 먼저 어구 무섭겠다 오 이게 보인다 한스쿼드 어이 뭐 한스쿼드 넘는데? 두스쿼드 같은데? 한스쿼드 두스쿼드 와 밑에 안보여 내려 꼬꼬 반대에 닫았어 질려쓰 야 이거 살가 같은데? 으아아아 내려오니까 더 안보여 대박 우리 다시 가자 와 나 3-2 오늘 업데이트 된건데 2-2에 1 응 나 3동 왔어 2-3 가는 정도는? 어 키워드 탬이 늦게 나와 어 그리고 소리나 막 우웅숭 호러 맵인데 바람소리 아 이거 사일런트 힐 같다. 꼭. 바람톨리나 바람톨리나. 사일런트 힐 같애. 나만 안 들리나? 들리는데 난. 야 컴퓨터 바꿔. 와 안 보이는 것 봐. 2-1통이 잘 안 보여. 연막 누구야? 나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와 이거 소리 좀 크게 해서 발소리 들으면서 하면 호러 하겠다 진짜. 사툴. 사운드가. 그냥 사운드가 아니라. 두비야. 어? 지연. 지연이 뭐야? 지연이 뭔데? 지연아. 이러지 마라. 아 나 루시한테 붙어야겠다. 루시. 죽겠다. 루시야 차고집 털었니? 아니 저 여기밖에 안 걸렸어. 와 이거 진짜 호러다. 아 소리 들린다 이제. 바람소리. 어 나 추우니까 막 닭살 돋아. 흐흑. 이게 뭐가 무서워. 불 켜야겠다. lash 많이 atra는다. 곧 끼лавeni. 이럴 거면 이런 메모 만들지 마이구. 아 dös render random. 되셨습니다. 하아 네 더 뛰어는 놀이. 여덕이죠. 아단 children 랜섬로 도망간다 호스트가 무서워서 랜섬로 도망간다 루시 뭐야? 어디? 방향 말해봐 밖에도 있고 건물 안에도 있다 루시야 바로 사망 맞아 여기 어 옆에 있다 집 안에 있어 루시야 왔어 살려줘 방 안해 수류탄 없냐? 수류탄 없냐? 살려 형 살려줘요 수류탄 뭐야 자살이구나 저거 어이씨 아 깜짝이야 니가 뿔러지 않고 퍼끄럽지 않네 구상 없나? 없네 어 이거 뭐야 이거라 먹어라 미니 14 이거 뭐예요? 그 5탄 저거 세총 어 괜찮은 것 같던데 여기 오기 전에 구상 있었는데 어 여기 있어 잘 비켜봐요 아저씨 그 안에 시체 하나 더 있잖아 어디 갔니 안에 있는 시체 루시야 소리 시끄럽다 시끄러워 루시야 이 안에 시체 하나 있지 않았니? 없었니? 그거 그 밖에 있는거 그거랑 그.. 그 걔 왜 죽었지? 아 처음부터 그냥 바로 사망이었나? 아 나 총이 없어 어 UMP 저 UMP 안먹어 어 어? 나 오뎅 필형 어? 앰퍼 하나만 주워줄래요? 카고팔 탄띠 드릴게 카고팔 탄띠? 어 탄띠있다 아 있어요? 젠장 버려야지 그럼 에에에에에에에에이 오뎅을 줘 그럼 앰퍼를 찾아줄게 AR 오뎅은 제가 써야겠습니다 이.. 포로맵에서는 내가 써야겠어 얘네가 끝이에요? 아냐아냐 더 있을거 같애 바람소리 개무서 보셨지 아유 아유 내가 이제 귀신 사운드 막 이런거 하나 깔아주면 대박이겠네 아우 정말 싫어 안을 하하하 그 막나오면 바로 꺼버릴거 1동 아직 아무도 안 보여요 1동은 야 의자 무섭잖아 행동아 끼익끼익 소리 내지마 하하 아하 지금 때리고 싶다 진짜는 야 아봉시킬까 저거? 호러영화에서 나오는거 궁뎅이는 가만히 냅둬 니가 궁뎅이 움직이니까 그러는거 아냐 아니야? 아 1동은 다 털렸네 1동 끝에 안 털렸던데 1-2동 아 1-1동 없는데 털렸네 어우 바람소리 배울어 아 나 스카라도 좀 구해줘라 타이가 먹을래? 네 타이가 땡큐 내 자리 파란팀 얍 아 진짜 재밌었다 아 삼동이시구나 아 이게 진짜 200m 되면 안보이겠다 아예 이거 그럼 거의 순화가 필요 없는 맵 아니야 그럼? 아 순화 있으면 완전 좋지 아냐 보이질 않는데? 감으로 때리는거지 2층에 헬멧 어 뚝배기 있어요 난 잘 안들리는데 아 앰퍼만 있으면 되는데 풀팟인데 여기 팔팬 SR 측패드 안필요 측패드는 안필요 아 2댁 쫓기 없나? 칼국팔이 안나오네 칼국팔이 안나오네 칼국팔이 안나온다고요? 칼국팔이 안나온다고요? 프라이팬이 1층 2층 1층 1층 다 털었네 어 3동 다 털었어요? 3동 어 어 다 털었어 마지막 집이야 우리 학교쪽으로 갈까요? 2,3 털어야지 2,3 2동 맞아 다 털어야 돼 1동 가야겠다 여기 털렸다 1동은 다 털렸을걸? 거기 내가 다 털었어요 2,3은 내가 다 털었어 여기 내가 지금 온 집은 안 털렸어 나 방금 진통제 먹었는데 저는 구상이랑 아니 키트랑 그 뭐야 자 드링크 먹었어 원래 감도 다 안 따고 냅두잖아요 응? 까치밥 까치밥 남겨놓는거라고 다 아시잖아요 삶의 지혜, 매너 음 5밀이 필요한 사람 저요? 2랩, 2랩 지치 있다 2랩 지치 아 2랩, 2랩, 3랩 3랩 1랩, 2랩, 3랩 2랩 다른 총이 안나오나봐 동사무소 털었죠? 응 와.. 나.. 진짜.. 사이가 또 나오네 자기장 우리쪽으로 접혀졌음 파핀 여기 3렙 가방있다 나.. 내가 봤대 내가 빨랐어 죽였어 죽였어 근데 2층은 왜 올라가는거야? 2층 털렁 여기 지금 총이 없단다 어? 사운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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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외쪽 아니야 NW인데 아 교외쪽 맞네 조심 아 나 소음기인데? 아으.. 싸이기들 가까운 가야지 여기 있으면 뭐 할거야 죽여야돼 아 털렸어요 그냥 형 털렸어 거기 조심 어 저기 하나있다 어디 위치? 여기.. 어.. 저있는데 보여요? 초록핑 쪽 응 보여요 저기 2층 난간에 베란다에 있어 베란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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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집? 아니 잠깐만 2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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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옆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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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다 킬 바로 킬 킬 바로 킬 아 나 뒤집뻔했어 와 아 내가 살렸어요 야 쟤 총 뭐냐 내가 먹으러 가야겠다 얘가 카고팔 아니야 혹시? 오뎅 내놔라 오뎅 내놔라 쟤 카고팔임 개새끼 문 닫고 간거봐 이거 호호호호호 요새끼 내가 빨랐지 아아 하하하하 개 빨라 아 얘 M16이야 카고팔 내놔 카고팔 안 먹었어요 카고팔 아님 얘 카고팔 아님 얘 카고팔 아님 얘 카고팔 아니네 그러면 그럼 어디있어? 카고팔 어 냉동은 또 M4 언제 먹었어? 갑시다 수류탄 좀 챙기고 와 이거 연막감에 아예 안 보이겠는데? 그쵸? 안 보이니 이거 우리 시공으로 가면 되겠다 시공으로 시공으로? 우리 지금 초밥집 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? 그냥 시공 가자구요 그냥 같이 시공 애들 잡으러 가자고 가자 루샤 잠깐만요 나 이 집 맞아만 털고 이 집 안 털렸어 스카 나 이런 거 키명을 가자고 사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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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샤 데울지 있냐? 구성 전.. 전 사배 마 구성 먹어라 구성 먹어 또 지나 아 나 진짜 총이 없네 자 레드존 지나고 갑시다 비행기 약간 창문 창문에서 넘어왔을때 놀랬지 아 그건 상상 못했다 진짜 60, 70 없다고? 아 안 터요 아야 미쳤어 진짜 어? 뭐야? 여기 시공? 여기 창고 좀 시공 시공 창고 맞네 우리가 뒤쯤 가요 안 가고 오는거 기다리는게 낫지않나? 그쪽에 몇명이나 있을줄 알고 다른팀이들이야 입구에서 대기에요 입구에서 그러면 창고 뒷구멍에서 우리는 교회 언덕에서 볼게 거기 저거 오니까 아 레드존 온다 아 레드존 온다 엄폐가 없어서 그렇지 시공 창고 2층이랑 창고 옥상 공격 공격 하옥팔이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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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더 있어 그건 다른 팀 집에 이게 뭐야? 맑았네 여기 4배 남고 여기 M4 있고 K98 있다 나 집에 붙어 2층에 아직 있어 옥상에 하나 2층에 하나 옥상에 하나 옥상에 둘 같은데 2층 테라스 하나 2층 테라스 옥상에 하나 저 옥상에 하나 옥상에 하나 옥상에 하나 나 또 나갔다 옥상 기절 살리러 갔다 옆에 계단 밑에 오케이 샷 야 나부터 살려 나 가요 누나는? 브루시는 안돼 피가 없어 근데 우리 튀어야 돼 바로 어 바로 파밍하고 가자 아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 천천히 가도 되겠다 파밍하고 가자 어 살배 피로 얘도 카고팔 있네 내가 엠포 있는 거 좀 찾아줄래? 엠포 있어 저기 계단 밑에 계단 밑에 엠포 있고 형 여기 오면은 삼뚝 있어 삼뚝 어 알았어 어 여기 군용 조끼 아 얘들 엠포가 없네 그럼 아니 너빙 뭐 우싱 하면서 ray 이렇게 해냈고 뭐 로싱 차는 어느 쪽에 있는거에요? 피 한 번 채우고 갈까? 일단 가 가다가 형이 밑에 올릴게요 아 이거 운전하는것도 안보여 냉동아 피 채우고 가자 개월치잖아 채우고 가자 개월치니까 개아퍼 지금 어깨고 아 안 보여 초밥집은 조심하자 이제 가맹이 칠 것 같아 여기 해우서 먼저 들어가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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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아키가 터졌어 아